뭐야 뭐야 오 뭐야 아 진 아르샤라다 이거 달리다가 안되면 불바다 쓰냐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제가 투기장을 하다가 불바다가 나왔다고 이건 무조건 불바다 써야지 스트리머 아니되 이딴 소리 나오면 안됩니다 그런 소리 할거면 그냥 은빛 분노 충성대원 고를거에요 약속할거에요 압니다 킹바다 소환술 니 행당한건 아니겠죠 사실 아까 플레이가 아예 명치를 달려서 끝내거나 저거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내 플레이가 좀 이도저도 아니었던거 같아 그래가지고 불바다를 쓴 후에 상대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갔어 뭐 튕겼나 본데 갑자기 미쳤다 아 죄악으로 가득한 피멸자 피할수없는걸 왜 내 덱에 다 오이한데 아 뭐야 중매 하나도 없다고? 우회하지 못하면 돌파해야지 아 그냥 이것집어서 이거야 아니 잠깐만 중매 하나도 없는거에요 약간 멘트 어 갑자기 공짜 오르즀거인 어디 보자 뭘 가져갈까 굉장히 침착했죠 방금 턴 정했으면 조졌죠 아 아 와 근데 이 피종을 지고 진짜 너무하긴 한다 계속 정리하네 아이고 와 진짜 나는 태양샘 쓰고 별의별 다 했는데 얘는 진짜 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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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로 와 이거 모르겠는데 나 이거 괜히 무기 익어줘가지고 그쵸 무기도 내가 괜히 익어줘가지고 계속 보고 암흑주문? 나 암흑주문 못썼죠? 전사가 암흑주문 있었나? 면제의식을 시작하겠다 아니 이걸 어디다 시전할건데 시체먹기는 상대 하수인한테 시전하는거네 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상대 하수인만 시체먹기 상대 하수인한테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아닌가? 나한테도 쓰는 하수인한테만 아 아악 아니 이 이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거 억가잖아 야 이거 억가잖아 아니 아니 오늘 왜이래 나한테 아니 내꺼 죽여주기는 이걸로 아니 아니 좀 아닌데 이거는 나 이거 진짜 아닌데 유아 아니 이걸 쓴다고? 유아 아니 이걸 쓴다고? 아니 쓰마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말이 안되잖아 아니 인접할수로잖아 인접할수로 야 개효과야 야 아니 이게 뭐 야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이게 뭐 야 이건 너무하잖아 점마도 저거 은신없는 호랭이쯤으로 생각했을텐데 얘는 내 카운터다 얘는 내 카운터다 다음에 얘만 나면 절대 불받아 쓰지마 절대로 절대로 불받아 쓰지마 요거는 바꾸구요 요거는 암형 갖고 이것도 갖고 가자 무기나 이런게 좋긴한데 스톰인드의 적은 챔퍼닉이 너무 좋거든 아 맛있어 너랑 거래를 하자고? 싫어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음 아 왜이래 아 나 불받을 안쓸거란 말이야 청소로운 맞으면 진다고 아니 나 그리고 최소한 척구명의 도끼정도 뽑고 하고싶다고 영감이 솟아오르는구나 왜왜왜 아 불꽃세일? 동꽃세일? 익었을까 척구명의 도끼? 난 안수상해 난 안수상해 산다 암얼인 영감이 솟아오르는군 아 뭐 이런걸 줘요 섭섭하게 일단 내 일단 템포대로 하나씩 내 어 거기 안들어감 룬새김 아 몰라 난 어차피 난 이제 오른쪽 메타야 상대가 뭘 하든 나는 고민할게 없어서 좋아 마법사 사기쳤네 내가 치면 돼 미쳤는데 아라론 쩔어 야 지금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아 송도 꽃사수님 두 개월 구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송도야 우지마라 아기씨 오빠가 있다 제발 당신과 정치가 비슷한 놈들을 건드리세요 이러면 어떻게 나쁘지 않아 이상한거 나오는거 아니냐고 몰라 봐야 알지 너도 궁금하지 상대 몇장 가져왔어 두장 뭐 그냥 대갑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 나 지옥주문 썼니 자유로운 영혼이 되세요 과연 한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예 맹세합니다 하나도 안쓰 나는 명예로운 전사라 지옥주문 따위 쓰지 않음 이러면은 정리하다 하다 힘이 빠질거임 영혼을 이런데도 안쳐놨다 광역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너무 좋아보이는데 9는 20 쓰려고 그러나 자 9는 20은 손에 없구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래도 딜루적 딜루적 연기플레이 혈통이라고? 아니겠지 양폭탄? 자 이거 못잡으면 킬각이에요 아군 언데드를 처치합니다 내 하수에 쓰레기 카드가 나왔네요 계산차고 어린애가 배를 꿇어선 안했는지 자 다 봅시다 그냥 이거 내지 말고 이거 낼걸 그랬나? 이거 내고 얘 무기나 이건 남겨둘걸 그랬나 오 저러 계산 미스인가 봐요 선생님 자 힐 되는데 영능 먼저 치셔야 되는데 오 일꾼 있었구나 일하자 일 어이쿠 이것이 바로 불바닥인가 좋은데 이것이 덱인가 사제 다 바꾸라 성공이야 이거 다 바꿔야 돼 차라리 불바닥 빨리 뽑는게 나을수도 있어 진짜 나 지금 느낌 쎄한게 이거 썼는데 동전 청소로봇받고 탈진당해서 죽을듯 오 영추출자 띠용 이 카드 진짜 잘게 아 얘 버프가 있을까 근데 쳐 놓으면 너무 손해 교환을 나가잖아 진 아즈샤리의 불바닥 왜 동전 신포 아니 이러면은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불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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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받아라 어이쿠 전설을 잡으면서 육사가 나간다 빨리 전설이 나왔으면 좋겠네 어 독성은 좀 빡세구요 동전 힐 템포를 잡겠다 오케이 헐 헐랭 웬만하면 그냥 던질라 그랬는데 사제가 이거 뱉을 수 있지 사제 죽음 죽음도 있고 그래도 지금은 잡아먹는 것밖에 없네 아 템포 잡으려고 다 던졌는데 띠용 앙 진 아즈샤라 아 왜 아 하지마 아니 하지마 아 미친 신혼도역의 극대화 아 잠깐만 안돼 아 아 이게 뭐야 아니 독 아니 어떡하지 오 절대 쓰면 안되는 카드 난 길게 봐야돼 이제 뭐하냐고 얘가 여기서 뭘 훔쳐갔는지 봐야되는데 얘가 이거 훔쳐갔으면 좋겠다 개빡치게 오 이거를 과감하게 교환해준다는건 훔쳐간게 되게 좋단 얘기 아니 그거 내 카드인데 좋게 생각해 나한테도 낼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내 덱에도 낼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한번 써야겠는데 그죠 이거 써야겠는데 이거 욕심부리다가 이거 그냥 써서 그냥 때려 죽인다고 생각해야겠는데 저거 나왔으면 좋겠다 칼렉 코스 칼렉 낸 다음에 와 암흑중을 무서워 쓰면 안되겠다 쓰지 말자 지금 이거 쓰면 조진다 여기서 뭐 훔쳐갔을까? 아 아 잠깐만 암흑중은 좀 빡센데요 자 소프 한장 일단 태우고요 뭐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다 카드가 너무 많아요 황패 맞으면 지는거지 뭐 규탄도 좀 아픈데 신폭이 또 있나? 아 해적단 해적이야? 아 스마이트시야? 언데드 발견 오오 뭐야 오 뭐야 이거 쓰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이거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 이거 봐봐 이 새끼봐 아 또 넬리 훔쳐간다고? 아 진짜 아 진짜 나쁜놈들 진짜 덱 진짜 하나 만들어놓으면 아둥바둥 덱 만들어놓으면 그거 훔쳐가서 넬리 훔쳤은 저 양아치같은 놈들 저거 크게 한번 혼나봐야 정신차리지 자 세턴하여 때려죽이면 돼 여기서 좋은거 나오면 돼 아이스크림 뉴스크림 크롬마싱 헬스크림 아 안돼 안돼 내 목숨이 하지만 아버지가 세대만 때린다면 생명이 꺼져가고 아 알고보니 아버지가 도둑놈이었음 절도 고발당함 아 잠깐만 힐하지 말라고 뭔가 데스윙 나와야돼 이거 데스윙밖에 없나? 아 내지 말걸 그랬나 빛을 아니 아 너무 아프다 아 그거 그거 어때 질풍력 그리도 안 돼 정리가 돼? 아프냐 나도 아프다 두번째 불꽃 살려 으악 으악 으아악 으아악 정말 잘하셨어요 으아악 으아악 그거를 안 냈으면 달라졌을까 그 카드를 안 냈다면 게임은 달라졌을까 아 그 이쯈 그 마 그 내가 감사합니다.